친구들 안녕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 말씀 아맨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해 내일 또 만나 안녕